미쿡 뉴스 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쿡아제의 주환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또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저께 제 아들이랑 또 신나게 자전거를 탔거든요 어제 엄청나게 자전거 많이 타가지고 좀 피곤해가지고 어제 좀 일찍 잤다가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일어났네요 죄송하고요 그럼 미국 뉴스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요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무지하게 났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고요 드디어 천명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어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드디어 천명 내려가서 720명 나왔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몇몇 주지사들이나 몇몇 지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지금 거의 완전히 풀다시피 하니까 조금 이제 다시 대유행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도 굉장히 낮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4만 천명이 나왔어요 또 5만 명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엄청나게 적은 수치를 나타내긴 나타냈는데 뭐 아시다시피 항상 월요일 그러니까 일요일 수치는 항상 적기는 적죠 그래도 적은 수치 중에서도 가장 적은 최근에 들어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여줘가지고 그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방역 수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은 어느 정도 한 두세 달간은 좀 더 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파우치 국장이 얘기한 것 같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평균 만 이하로 내려와야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 완화를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발 좀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만 이하로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2,969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53만 7천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은 마스크를 벗지 말아야 할 때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완화를 하지 말아야 할 때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퍼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센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모임 나가지 않으면서 백신 맞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가서 맞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파우치 국장이 어저께 또 얘기를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 이거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는 미국이 지금 계속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성 이렇게 내려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풀어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나 많이 감염돼서 또 오르고 요게 지금 세 차례나 지금 미국에서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 대유행이 온해만에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제발 이 대유행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뭐 미국 뭐 여러 주지사들이나 여러 지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완화를 지금 너무 하고 있기 때문에 파우치 국장도 계속 걱정인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 껐다 켰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1회분 그냥 한 번만 접종하는 걸로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FDA 그리고 이 파우치 국장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2차 회분 1차 2차 다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똑부러지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괜히 어정쩡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회분만 맞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도 제대로 생기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또 4차 5차 6차까지 뭐 대유행 오다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는 거 1차 2차 다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나 마스크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 어저께 아이다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 특히 마스크 화형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방역 제재 아직 힘들다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하던 말던지 이것은 내 자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어린이까지 대동을 해 가지고 마스크 화형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저께 미국 아이다호에서 말이죠 그래서 뭐 마스크를 뭐 다 태웠다고 하는데 아 좀 답답하긴 합니다 답답해요 이게 지네들만 이렇게 걸려서 죽는 거면은 말을 안 하겠는데 요거 전염병이거든요 지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퍼트리다 보면은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도 걸릴 감안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굉장히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개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개이기적인 사람들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마스크 쓰고 있으면은 뭐 감염이 돼 가지고 죽는데요 마스크 써 가지고 감염돼서 죽는 그 확률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마스크 그냥 쓰고 다니는 게 훨씬 안전해요 자신도 자신이지만 상대방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은 예의에요 예의인데 아 뭐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쓰고 다녀도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과학적이지도 않은 그런 헛소리 헤대에 가면서 마스크 쓰고 다니면은 마스크에서 뭐 감염이 돼 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네 말다네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LA 뉴스에서는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LA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LA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체제 계속해서 늦추지 않고 있어요 당분간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체제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쓰는 것도 뭐 다른 주들에서는 마스크 쓰던 말던 의무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주들이 지금 16개로 지금 늘어났는데 LA에서는 뭐 마스크를 두겹 쓰는게 더 좋다 하고 그렇게 또 권장하면서 마스크는 꼭 쓰고 다녀라고 꼭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LA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는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한 횟수가 지금 3억 회분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세계 인구의 대략 한 3.9%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다고 하네요 정말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자신이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스프닉 부위에 판촉 판매를 더 원활하게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는 이제 미국산 미국에서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굉장히 안 좋고 뭐 효과도 별로 없고 뭐 부작용도 많고 뭐 그런 헛소리를 계속 러시아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두로가 러시아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인 스프닉 부위를 접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대통령 계속해서 이제 뭐 거의 독재 정치 같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죠 갑자기 이제 베네수엘라는 빈곤국으로 추락을 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베네수엘라 100만 볼리바르가 지금 현재 가치가 50센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만 볼리바르 100만 볼리바르가 50센트밖에 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서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는 뭐 거의 쓰레기라는 소리죠 베네수엘라 안에서 조차 달러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화폐가 거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파라고아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많이 퍼지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이것은 대통령 탓이다 대통령이 제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이 상태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파라과의 시민들은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한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수나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나라는 바로 브라질이죠 브라질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나 사망자 수는 지금 미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1위입니다 역시 트럼프를 따라하는 트럼프 같이 한 나라를 이끌고 가다 보니까 역시나 트럼프가 했던 것 같이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1위를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가 재선을 해 가지고 계속 대통령을 했다고 하면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국 코로나 1위 계속 했었을 거에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얀마 사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심각해지는가 미얀마에 대한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접하는데요 미얀마 심각하더라고요 완전히 썩어 빠진 군부 때문에 도대체 뭐 살아날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군부의 총과 칼이 지금 시민한테로 향하고 있어 가지고 사망자 속출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런 뉴스가 올라왔는데요 미얀마 군부의 반대파 그러니까 아웅상 수치 측이죠 이 아웅상 수치 측 측 측근 인사를 체포를 해 가지고 데려갔다고 합니다 데려갔는데 고문을 받다가 그 다음날 바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금 미얀마는 혼돈 속에 있고요 시민들은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을 세 손가락을 이렇게 펼치면서 계속 민주화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계속 평화롭게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군부, 경찰들은 총칼을 계속 서슴치 않고 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인지 정말 심각해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미얀마는 지금 민주화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 가지고 군부와 맞서 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얀마 전체 상점들이나 공장을 파업 시위를 해 가지고 전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미얀마 빨리 군부 독재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돈이 가장 많은 여성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의 전 부인입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어쨌든 이혼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재산을 제프 베조스 전처가 갖게 됐는데요 이로써 제프 베조스의 전처는 전 세계 부자 22위에 있다고 합니다 여성으로서는 1위래요 전 세계 부자 1위라고 하고 한국 돈으로 대략 한 60조 원이 있다고 합니다 60조 원 어쨌든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어제 뉴스에 제프 베조스 전처가 시애틀에서 재혼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재혼을 한 상대는 어느 한 과학 교사라고 해요 이렇듯 제2 삶을 잘 행복하게 꾸려나가시기를 빌고요 그리고 뉴욕 주지사인 쿠오모 주지사는 계속해서 악재가 덮이고 있습니다 주의회 민주 지도부에서도 쿠오모 주지사한테 사퇴를 퇴진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뉴욕에 있는 빌보드 있잖아요 빌보드 광고에도 쿠오모 주지사 사퇴를 하라고 그렇게 또 광고를 낸 그런 빌보드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성추행 증언자가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증언자인데 쿠오모 주지사가 호텔 방으로 불러가지고 자신을 꽉 껴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쿠오모 주지사 정말 피로 거의 뭐 영웅굽에서 갑자기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네요 그리고 서든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 이번에 겨울 폭풍이 온다고 합니다 겨울 스톰이 온다고 해가지고 이번 주에 굉장히 추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 동안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산에는 눈이 또 굉장히 많이 내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빅베어 쪽에요 높은 산간 지형은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 이번 주 주말에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빅베어에 또 놀러 가겠네요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3대 지수 모두 상승세에 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는 지금은 아직까지 1.4%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S&P500은 대략 0.9%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폭 상승을 해가지고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됐기 때문이죠 상원에서 이렇게 통과가 돼가지고 옐런 장관이 또 얘기를 하는데 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 1.9조 달러거든요 조원이 아니라 1.9조 달러 1.9조 달러의 초대형 경기 부양책은 미국 경기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촉진제를 할 것이다 라고 옐런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아마도 이번 3월달 안에 경기 부양책이 완전히 통과가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 전부다 이제 1,400불씩 받는 스티물스책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니깐 비트코인도 3% 이상 급등을 하면서 5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하지만 모건 스텔리에서는 지금 미국이 주식 조정 단계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나스닥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모건 스텔리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테슬라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지금 500불 때까지 내려왔는데 900불 때 바라보다가 500불 때까지 내려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폭락을 한 것은 사실이죠 이렇게 테슬라 주식이 폭락을 한 이유 4가지를 뽑은 뉴스가 올라왔는데 첫번째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라고 하고요 두번째는 경쟁이 격화가 됐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다 전기자동차로 탈바꿈하고 있죠 그리고 세번째는 반도체 부족 사태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번째는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CNBC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요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중국 때리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전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DJI DJI가 지금 타격을 많이 입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때문에 DJI 직원들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떠났다고 하고요 DJI 드론은 저도 DJI 드론 두대나 갖고 있는데 드론 시장에서는 최강자입니다 최강자 뭐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DJI를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쇠퇴돼가지고 문을 닫는 등 전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드론 최강 강자였는데요 미국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 특히 이제 DJI 같은 기술주 기업들에 대해서는 안보에 우려가 된다고 하면서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DJI 도 지금 좀 힘들다고는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요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로빈후드 있죠 미국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빈후드가 아마도 2분기 쯤에는 IPO 기업 상장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 경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역시 폭막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최악의 상태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로써 브라질의 99 정부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시민들의 민심이 엄청나게 악화가 됐다고 하네요 뭐 그것은 뭐 당연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대로 엄청나게 지금 시민들 안전을 그리고 목숨을 위협을 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만 그러면 뭐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빠지니까 경제 또한 지금 계속 폭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대통령 그리고 브라질 정권 부구파들은 엄청나게 위기에 빠져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에 또 요런게 올라왔는데요 사우디의 중요 오일 사이트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유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어저께 70불을 돌파를 했었어요 돌파를 했었는데 70불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유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가장 높게 이렇게 이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찍었는데 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사우디의 공격받은 오일 사이트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뉴스가 올라오면서 유가는 다시 살짝 내려가가지고 70불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W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